대전경찰청은 대전 중구 은행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온라인 게임상에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공주시의 자택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잃은 것에 화가 나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A 씨를 협박 및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